오늘은 2021년 6월 5일 강원도 평창에 있는 오가피 농장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화되어진 농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강원도 평창에 있는 오가피 농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동안 많이 자라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즘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오가피 성장이 더 빠르게 촉진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곳 강원도 평창은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바람에 흔들리는 오가피 나무의 잎사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가피는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어서 많은 산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곳에 있으면 많은 산소, 신선한 산소의 양을 많이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가피에는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는 스테롤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스테롤 성분이 혈압을 낮춰주는데 매우 효과가 있는데요. 현대생활에서는 고령화와 함께 비만도 같이 진행되는 경우 많아서 고지혈증이라던가 고혈압 질환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가피가 이런 고혈압에 매우 효과가 있어서 백수의 건강을 위한 건강의 디딤돌로 이 오가피가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